춤이 되게 중독성있다 춤이 되게 중독성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밤비입니다 분명히 저번 촬영 때까지는 되게 쨍쨍하고 엄청 더웠었거든요? 근데 지금은 흐리고 비도 엄청 와요 여러분들은 비 오시는 거 좋아하시나요?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볼 영상은 자그마치 1억 뷰예요 리사님이 아는 형님에 나와서 태국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크랩춤이라고 하던데? 리사는?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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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춤 택시춤이랑 발딱했잖아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걸 가져왔어 태국춤도 태국춤인데 그전에 워낙에 춤 잘 추니까 원래 다른 춤도 좀 보자 리사님 하면 춤을 봐야죠 와 근데 춤 진짜 잘 춘다 와 비오장 리사님 빠진 비오장 리사님 택시춤 뮤직비로 아 이제 뭐라고 해야하죠? 춤의 강력수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진짜 잘 하는 거 같아요 뮤직비디오로 태국춤 지금 현재 태국이 제일 핫하는 댄서야? 어, 응. 이번에는 개충. 개충? 약간 개! 안녕하십시오? 카메라에 있어서 아 이거 춤 되게 중독성있다 오 이거는 칠 수 있겠다 천천히 한 번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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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하고 무표정으로 삐기 삐기가 무슨 뜻이야? 이 삐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이 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걔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걔한테 찝힌 적 있다고 아.. 가사가 너무 슬프다 네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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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대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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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춤 너무 중독성있다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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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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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기